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식세인어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스타벅스에서 발표한 새로운 음료 오트밀 라떼와 캐러멜 크롬블 모카를 제가 한번 테스트로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협찬받은거 아니고 제 돈으로 산거에요 제 돈을 산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톨사이즈가 아니고 숏사이즈에요 따뜻한거면 숏사이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숏사이즈로 주문하게 되면 톨사이즈에 비해서 500원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한잔 드실 분들은 숏사이즈 주문하시고 진짜 아예 작정하고 나는 1시간정도 장시간 마셔야 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벤틱을 주문하시고 저도 제작비 아껴야죠 제작비 아껴야 되니까 뭐 이런거 써야되구요 자 그래서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출된 사진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주문을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가져오느라 오트밀 라떼를 보면 여기 이렇게 카페라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카페라떼처럼 생겼는데 좀 여기다가 오트밀 가루를 좀 뿌려 넣은 것 같구요 음 자 캬라멜 크럼블 모카 이름이 길어가지고 영수증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뭐 캬라멜 시럽이 올라가 있고 모카 크림 올린거에요 저 크림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녹은거에요 그리고 쿠키도 갈아서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여기는 오트밀 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쿠키 크럼블 뿌려져 있고 생크림 올라가 있고 그리고 파라멜 시럽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트밀 라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오트밀 가루 이게 섞여가지고 아예 그냥 섞을게요 맛은 카페라떼 맛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차이가 나네요 이게 오트밀로 라떼를 만든 거라서 제가 오트밀 이라는걸 사실 그렇게 잘 마셔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견과류가 지금 밑에 가라앉았는데 여기 견과류가 막 되게 뭔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오트밀 에너지밥 뭐 이런거 드셔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실거 같은데 거기서 볼 수 있을거 법한 그런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품 밑에 지금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게 거품 제거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네 거품이 지금 가라앉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견과류가 떠 있어요 견과류가 떠 있고 맛은 조금 저는 카페라떼에 비해서 좀 더 고소하다고 해야될까요 더 고소해 카페라떼에도 달지 않은 건 똑같으니까 제가 매일 고소하고 여기 견과류가 씹히는게 뭐 이런걸로 뭐 식사 한끼? 약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이런게 올라가 있어서 뭐 조류품인가? 되게 특이한 견과류들이 있어요 라즈베리도 막 씹히는 것 같고 약간 식사 대용? 그런걸로 쓰기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식사를 못해서 그런건 아니고 다음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입을 한번 헹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크림이 좀 가라앉아 있긴 한데 모양은 흐트러졌지만 맛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캬라멜 크럼블 모카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쿠키가 갈려 있구요 그리고 이 캬라멜 시럽이 던져져 있어요 크림은 제가 올려달라고 했구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모카잖아요 모카에 크림 당연히 올리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모카가 초코 시럽? 초코 시럽을 만들어진 건데 거기다 캐러멜 시럽을 얹어 가지고 단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뭐 이거 단거 좀 안 사는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쿠키가 올려졌으니까 여기도 쿠키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똑같은 양을 마신 다음에 제가 맛을 좀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트밀 라떼하고 캐러멜 크럼블 모카에 대해서 고소하고 약간 식사 대용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오트밀 라떼가 있고 진짜 달달한 거 마시고 싶을 때 캐러멜 크럼블 모카 드시면 될 거 같은데 저는 단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캐러멜 크럼블 모카를 더 마시... 제가 더 이게 더 맛있었던 걸로 하겠어요 맛은 제 주관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뭐 선호하는 그 입맛에 관해서 드셔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이후로 받았던 금액 다 쓰고 나서 제가 그냥 충전을 해서 자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리뷰 같은 건 제가 샀고요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협찬이었으면 뱀티겠지 제 돈으로 제작비 아끼려고 하니까 쉬우시겠죠 어쨌든 그랬고 오늘의 이 오늘의 제 제작을 도와준 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내일부로 내일부로 스타벅스 레벨이 그린에서 골드로 한답게 상승해 상승하는 날이 와요 2017년 1월 6일부로 저는 스타벅스 골드레벨이 되요 골드레벨이 되면 별 12개가 모일 때마다 무료로 음료수 한 잔을 더 마실 수가 있게 돼요 커피빈 핑크카드가 12개 모이면 하나 주잖아요 그거를 스타벅스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스타벅스 기존 레벨의 혜택들은 다 유지할게요 어쨌든 지태님의 스타벅스 금리인도 지시태인가봐요 지시태인사님의 스타벅스 골드레벨 육성을 축하해요 아 좋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레머니를 스타벅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소금가 무슨 말씀 보이냐 모르겠다 하하 riv 인기 뱉 뱉 peaceful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